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코가 크고 턱이 작은 귀여운 여성분이 진료를 오셨는데요. 외국에 살고 계신 분인데 주위에서 필리핀 사람이냐 하고 놀린다고 퍼진 콧볼을 얄쌍하게 줄이고자 오셨습니다. 사례자는 이와 같이 코가 얼굴면에서 다소 앞으로 돌출이 된 예쁜 얼굴이셨는데요. 빨간 화살표의 코 중간에 매부리 뼈가 돌출이 되어 있는 코의 골질도 좋고 코끝은 왼쪽과 같이 약간은 뭉툭하면서 콧볼살도 많은 즉 콧대 골격과 코끝 살집이 많은 골질과 육질이 골고루 아주 좋은 얼굴형이셨습니다. 즉 사례자분은 코가 크고 코끝이 뭉툭하다고 하여 콧볼축소와 절골술 등을 문의하셨습니다만 환상학적으로 보자면 코의 기운은 아주 좋은데 아래턱 하관의 기운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코가 더 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을 보면 이러한 각도에서는 이 예쁜 얼굴이 뭔가 2% 부족한 얼굴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코의 기운은 아주 좋은 반면 아래턱이 작아서 코의 기운을 못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이 얼굴에서 턱 라인이 엣지있게 딱 각을 잡아주게 되면 완전 연예인 얼굴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얼굴 깊이 분석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즉 귀 구멍에서부터 콧등뼈와 코끝까지의 거리는 긴 반면에 귀 구멍에서부터 입술 아래턱까지의 길이는 짧은 얼굴 깊이입니다. 이때 이 노란선의 화살표 길이를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전방으로 더 돌출이 되게 하여주면 빨간 점선 사각형의 코 부분인 강한 토성의 기운을 하늘색 점선 사각형의 수성의 기운이 받쳐주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빨간 부분이 덜 커져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빨간 점선 사각형은 관상학적으로 토성이고 하늘색 점선 사각형은 관상학적으로 수성인데 코가 크고 턱이 작은 얼굴을 토국수 관상이라고 하는데 수성의 기운을 보강함으로써 토성을 균형있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코가 크고 턱이 작은 얼굴형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와 같이 입술이 뭔가 야무지지 못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는 하관 받침 지방이식을 하면서 아랫입술과 입꼬리를 받쳐주게 되면 입술 가로 길이도 연장이 되면서 입꼬리도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사례자의 코와 비슷한 얼굴형을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선글라스를 껴서 눈이 안보이고 일명 턱스크를 하여 하관인 턱과 입이 안보이게 되니 코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간 화살표 분의 코의 골격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구요. 코끝도 방방하면서 콧볼의 살집도 통통한 코의 골질과 육질의 기운이 좋은 코입니다. 이런 코를 축소하는 것은 성형외과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관상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기운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겠습니다. 턱스크를 내려보니 아래턱의 발달이 튼실하여 이제는 콧뼈 골격과 콧볼 살집이 잘 눈에 띄지 않게 되는데요. 이는 키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농구선수가 서있게 되면 저절로 작아보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고 아까 그 턱 작은 여자가 더 이쁜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요. 이분에게도 단순 호치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의 기운이 강하고 턱의 기운이 강함으로써 입술의 기운이 중간에 짜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성분에서의 연예인 성형이라고 한다면 코 축소 수술이 아니라 또한 턱을 깎는 수술이 아니고 코의 기운은 좋고 턱의 기운도 좋으니 입술의 기운을 북돋아주면 연예인형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코 축소 수술을 하시러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하관을 이렇게 받쳐주는 관상성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입술의 기운까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즉 관상성형은 무슨 획일적으로 이렇게 코, 턱 이런 수술들은 이렇게 공식화된 수술 방법이 없고요. 코의 기운이 강하면 그에 맞추는 수성의 기운을 보완하고 또한 코와 턱이 살게 되면 또 입술이나 다른 부분, 지고 부분의 기운도 또 살펴서 균형을 맞춰서 조화롭게 한다는 것이 관상성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